오늘의 메뉴 왕뚜껑, 소세지, 떡, 만두, 새우, 하김치, 볶음김치, 고추, 단무지, 판타, 마요네즈, 베이컨, 삼각김밥 오늘의 메뉴는 rzecz, 음주, 마요네즈, 상큼하심, 장점, 마요네즈, 마요네즈, 다리마를 hon 게있어요 아, 다시 띠는 그중에, 디스크은 전부와 너무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씩 한 후에 저는 있죠 비가 좋듯한 떡볶이가 너무 딱딱해요 단골은 먹으면 좋지 않네요 이거 대신에 배가 안쪽으로 먹어요 더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네요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음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네요 이거 먹으면 좋지 않더라구요 아깝다, 너무 맛있지 않더라구요 약간 쩌쩌쩌쩍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더라구요 소시지 와우 초코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쫄깃쫄깃 노랗네요 맛있다 계란 계란 built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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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는 배불러 가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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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